자 문장의 종류 워크북입니다. 문장의 종류 최대한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문 해라 하지마라 됐습니까? 그래서 기본은 뭐뭐 하다라는 의미로 표현하면 시작하게 된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다 만드는 세가지 방법 중에서 두가지 방법밖에 쓰지 않습니다. 세번째 방법인 뭐를 쓰진 않는다? 조동사를 쓰진 않습니다. 다만 비 동사를 쓰거나 또는 두 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세요가 뭐였습니까? be quiet a good student가 되십시오 good student가 되어라 하고 싶으면 be a good student 하겠죠. 그래서 비 동사를 쓰는 명령문이 있구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를 사용하는 명령문 두가지가 있구요. 그 다음에 지각하지 말아라는 뭐가 있었습니까? don't be late 가지 말아라 don't go 이런식으로 표현한다라는게 명령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명령문 플러스 뭐를 우리가 정리해볼거냐면은 부가 의문문 같이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자 명령문 뭐뭐 해라 라는 뜻으로써 상대방에게 명령할 때만 쓰는게 아니고 뭔가를 지시하거나 또는 부탁 ask 하거나 그렇죠? ask 부탁하다라는 뜻이 있는거 알죠? 그 다음에 금지하거나 must not don't take photos here 금지하고 있네요. 그쵸? 오케이 등을 할 때 쓰며 주어 유 를 생략하고 뭐로 시작한다? 동사 원형이라고 쓰면 되어있고 왔네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비 동사의 원래 형태 원형이라 아주 원래 형태. 비 동사의 원형이 뭐예요? 비 동사의 원형은 뭡니까? 비죠. 뭐 이렇게 오래 생각할게 있나요? 그래서 비 quiet 이런식으로 표현하는거죠. 그래서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라는 명령문은 answer the question 그 다음에 부탁이나 요청을 할때는 부탁이나 요청 단순하게 명령할때가 아니고 부탁이나 요청을 할때는 어떤식으로 표현해야 되는거야? politely 하게 표현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를 문장의 제일 앞이나 또는 문장의 끝에 뭘 붙인다? please 됐습니까? 그러면 polite expression이 된다. 공손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저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을 명령문으로 하면 tell me please 또는 please help me 라고 표현하면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하지마라 명령문은 don't do의 동사원형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교실에서 뛰지마세요 라는 표현은 don't run in the classroom 오케이 클래스에 늦지마세요 라는 표현은 don't be late for the class 수업 늦지마세요는 뭐라구요? don't be late for the class 제발 이렇게 하지말라구요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제한명령문 정도입니다. 제한명령문 제한명령문 제한명령문은 우리말로 우리 라는 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뭐뭐 하자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또 뭐도 있었다 우리 뭐뭐 하지 말자 라는 표현도 있고 그래서 형태는 영어 표현을 let's 뒤에 동사원형 뭐 be 동사를 써야 될 상황이 있으면 우리 조용히 하자 하고 싶으면 let's be quiet 됐습니까? 우리 다같이 조용히 좀 하자 let's be quiet 이렇게 하겠죠 어쨌든 let's do 의 일반 동사의 원형이나 be 동사가 필요한 경우에 be를 써서 let's be quiet 이런 식으로 뭐 뭐 하지 말자 라는 제한명령문은 뭐였다 let's not 우리 다같이 지각하지 말자 be late for class 하면 되겠죠 let's not 동사원형 일반 동사의 원형 또는 be 동사를 써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let's not be late 우리 다같이 지각하지 말자 여러분들 let's not be late 라고 한 번 했나 봐요 그렇죠 다같이 수업 끝나고 나가면서 야 손 모아봐 let's not be late for class 막 이러는 모양이에요 지각 안하네요 아예 어디 놀러가서 결석한 사람 자 아참 참 그거 안 했다 이거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don't learn in the classroom 마침표가 아니고 don't learn in the classroom 쉼표하고 뭐 한 다음에 물음표 넣고 싶은 능력이 뭐라구요 will you 됐습니까 그래서 명령문에 부가희망문은 뭐다 will you help me please help me please help me please 뭐 help me please will you 한다고요 됐습니까 명령문에 부가희망문은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라서 2인칭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명령문에 뒤에다가 뭐 뭐 해줄래 또 안 해줄래 뭐 이런 식으로 붙이고 싶으면 will you 를 붙이면 된다 자 여기 not이 없다고 해서 여기다가 want you 하진 않을 겁니다 그냥 will you 하면 된다고 배웠어요 됐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제한명령문 플러스 뭐도 할 거다 부가 의문문도 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let's 뒤에 동사원형 일반 동사면 do가 들어있는 형태 be 동사 써야 될 상황이면 be를 써서 let's be quiet 우리 다같이 좀 조용히 하자 그래서 우리 다같이 점심 먹자 라는 표현이 보이죠 우리 다같이 점심 먹자 let's have lunch together 그 다음에 우리 다같이 하지 말자 하고 싶으면 let's not 동사원형 읽습니다 그래서 산책하러 가지 말자 그래서 여기다 뭘 넣어서 읽을 수 있다 그랬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뭐 놓고 우리 다같이 산책하러 가지 말자 밖에 비가 오고 있는 중 멍멍 멍멍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읽어볼까요 let's not go for a walk because it is raining outside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let's not go for a walk 우리 다같이 산책하러 가지 말자 하고 나서 뒤에다가 let's not go for a walk let's have lunch together 뒤에다가 뭐 한 다음에 물음표를 덧붙이고 싶어 그래서 let's have lunch together 여기서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let's have lunch together let's have lunch together let's have lunch together shall we 자 했었죠 제한명령문에 붙일 수 있는 부과 의문문은 shall we let's not go for a walk shall we 그니까 제한명령문에 대한 부과 의문문이다 우리 산책하러 가지 말자 shall we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파트 감탄문입니다 감탄문은 감탄문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는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선생님 여기다가 여기다 뭐라고 한글로 쓸까 주어 동사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뭐 좀 다르게 씁니다 깜짝 놀란 이유를 여기다가 붙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깜짝 놀란 이유에 옵션 A가 있고 옵션 B가 있죠 그럼 깜짝 놀란 이유에 옵션 A는 뭐라고 할까 오케이 명사가 명사가 없는 경우라고 할까요 그렇죠 깜짝 놀란 이유 부분에 명사가 없으면 뭐로 시작하게 된다 그 산은 정말 높아서 깜짝 놀랐어 더 마운튼이 베리하이 해갖고 깜짝 놀랐어 그럼 뭐라 그럴래 하우하이 더 마운튼 이즈 하겠죠 더 마운튼 이즈 베리하이 를 하우하이 더 마운튼 이즈 됐습니까 어 선생님 여기에 하우 뭐 이런 식으로 그 산이 정말 높구나 라는 표현으로 하우하이 더 마운튼 이즈 저거 물음 느낌표 딱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자리에 뭐라고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본다 왓을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면 어떤 애들 막 맞대요 그쵸 어떤 애들 맞다고 하는 멍텅거리들이 있다니까 어 왜 왜 왓이 맞다라고 주장할까 선생님이 더 마운튼 명사잖아요 내가 뭐 빼고 생각하라 그랬어 아 명사가 두개 있어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오케이 왓하이 더 마운튼 이즈 맞아 틀려 틀려 어 명사가 있으면 왓을 써야되고 명사가 없으면 하우를 쓰라고 그러잖아 명사 있는데 왜 왓이야 왜 하우야 뭐 이상한 소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업 시간에 뭐 하셨습니까 주어 동사는 빼고 선생님이 맨날 그림 그릴 때 이렇게 하는 부분 빼고 나서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라 그랬죠 주어 자리에 있는 명사는 명사 있는 걸로 치지 않는다고요 됐습니까 뭐 자꾸 어 가 있고 없고 뭐 그런 소리는 뭐 이상한 소리 하십니까 내가 언제 어 있으면 왓 쓴다 내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뭐 그 똑같은 표현을 나는 그러면 how high the mountain is 산이 높아서 놀란 건데 그러면 난 똑같은 감탄 나는 왓으로 꼭 표현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래 what a high mountain it is 하면 뭐 빼고 생각하라고 이거 빼고 나서 그래서 하이 마운튼이라서 놀라는구나 여기 마운튼 있으니까 왓을 시작하니 정상이다 이렇게 보면 아까 전에 도원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 가 있으면 왓이고 어 가 없으면은 how다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될까요 어 그렇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그 뭐야 뭐 잘하는 플레이어라서 깜짝 놀라볼까요 축구 선수들이 있는데 어 저기 뭐야 아르헨티나 선수들이야 아르헨티나 선수들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거 보고 내가 뭐라고 그랬다 뭐라고 깜짝 놀랄 수 있다 what good players they are 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어 가 없어 어 어 가 없네 그럼 how 근데 왜 그러지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언제 어 가 있고 없고를 얘기했습니까 즉각 깜짝 두어 동사를 제외하고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라고 그랬지 도원아 너 이 교실에 앉아 있잖아 그치 그럼 이 교실에 앉아 있으면 내가 설명한 걸 좀 하시면 안 될까요 네 가만 보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안드로메다로 날려보내고 정신을 날려보내고 있을 때 네 나름대로 뭘 하시는 거 같은데요 좋아 네 나름대로 하는 건 좋은데요 그건 복습할 때 하세요 알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당연히 이해를 하는 과정이 당연히 필요하죠 수업할 때는 내 설명을 좀 들어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감탄 분 다 얘기했습니다 what을 시작할 때는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 명사가 동지한다 근데 그 명사가 단순하면 on on 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정말 멋진 나이스 카라서 깜짝 놀라볼까요 정말 나이스카구나 what a nice car it is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it is 주어 동사는 감탄문에선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what a nice car 이렇게 감탄 문편도 가능하다 주어 동사 생략이 가능하죠 어떤 차를 차를 쳐다보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what a nice car that is 굳이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what a nice car 그래서 뭐 너무너무 슬픈 영화 라고 지금 이건 무슨 문이라고요 it is a very sad movie 는 무슨 문이라고요 평소문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매우 슬픈 영화입니다 라는 단순한 평범한 느낌의 문장은 뭐였는데 it is a very sad movie 였는데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 얘가 앞으로 갈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감탄문이 감탄하는 부분이 너무 지루하게 길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는 놔두고 가죠 그래서 완성된 감탄문은 뭐가 된다 what a sad movie it is 선생님 그럼 뭔가 깜짝 놀라서 없애라고 했는데 very가 없어지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sad 는 왜 안 없어지는 거예요 sad 는 왜 안 없어지는 걸까요 sad 가 없어지면 상대방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에 정보가 모두 전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영어라서 놀란 겁니까 슬픈 영어라서 놀란 겁니까 그래서 얘를 생략하면 안 되는 거죠 얘는 왜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or not very not really 뭐 이런 말들 to 뭐 이런 말들 너무란 뜻의 to 이런 거 막 생략돼 보니 그렇죠 왜 어 없이도 전달이 가능합니까 얘 무슨 시야 어찌 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찌 시는 생략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하어로 시작할 때는 뭐 빼고 나서 생각하라고 주어 동사 빼고 나서 명사가 없으면 됐습니까 됐습니까 how fast he can run 됐습니까 우사인 볼트 달리기 시합하는 거 보고 내가 뭐라 그런다고요 how fast he can run 이랬겠죠 됐으면 정말 빠르게 그는 뛸 수가 있구나 됐습니까 100m 한 20초 정도 뛰는 거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100m 한 20초 뛰는 거 보고 내가 뭐라고 놀랄까 how slowly he can run 이러겠죠 정말 느리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감탄문은 희한하게도 원래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요 누가다 부분이라고 근데 감탄문은 누가다가 안 중요합니다 당연하겠죠 그것은 아름다운 꽃이구나 아니고 헉 어 아름다운 꽃이네 만해도 what a beautiful flower 만해도 문장에 의미가 전달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평범한 느낌입니다 그 돌은 엄청 무겁다 이러고 있죠 그 돌 엄청 무거워 The stone is very heavy 그 돌은 엄청 무거워 이게 깜짝 놀라는 느낌입니까 물론 놀랍긴 놀랠 수도 있겠지만 느낌상은 아 그 돌은 매우 무겁구나 근데 정말 무겁네 아 진짜 이 돌은 이란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How heavy The stone is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 그림 그리는 거 한 몇 번 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 못해도 한 만 번 이상 봤을걸 어 여기에 이거 못합니까 어 할 수 있죠 할 수 있으면 여기에 아 여기에 명사 있네 이러면서 여기 와 쓰고 이런 짓은 이제 안 하시겠죠 주호동사 빼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감탄문 관련 문제 잘 쳤지 잘 쳤지 네 어 안 틀려야지 당연히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선택의문문입니다 선택의문문 무지하게 쉽구요 가장 핵심되는 거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거 배울 때 배웠던 부분이죠 그렇죠 여기에 누가 이 열쓰니까 여기 뭐가 또 이거 또 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의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다 에어로 비 무슨 접속사니까 등위 접속사니까 이즈씨 beautiful or ugly beautiful ugly 둘다 무슨 시야 그렇죠 캔니런 fast or slowly fast slowly 둘다 무슨 시야 어뜨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뭔가 좀 더 넣으라 그러면 관로하고 넣을만한거 위치라든지 또는 뭐 상황에 따라서 위치라든지 또는 뭐 상황에 따라서 better which food do you like better meat 뭐야 which food do you like better meat or fish 됐습니까 이런식으로 이런 것들도 넣을 수가 있다 라고 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do you like fish 에 대해서 yes나 no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yes, no로 대답할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do you like fish or meat 라고 물어봤을 때는 절대로 yes, no 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건 수학공식처럼 외울 문제가 아니고요 너 생선 좋아해 고기 좋아해 했는데 예 아니요 이러고 있으면 내가 물어본 거 제대로 듣고 있단 말이야 안 듣고 있단 말이야 정신 나간 놈인거죠 됐습니까 너 액션 영화 좋아하니 아니면 뭐 뭐 아니면 멜로 영화 좋아하니 로맨스 영화 좋아하니 로맨틱 코미디 좋아하니 라고 물어봤는데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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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닌데 이러고 있으면 뒤통수에 팍 때려야지 똑바로 들어 이 새끼야 내 액션 영화 좋아하는지 아니면 로맨스 코미디 좋아하는지 물어봤어 이 새끼야 고르라고 했다고 무슨 yes, no야 이 새끼야 선택 의무문이라고 됐습니까 자 방금 얘기했던 거 있죠 선택 의무문에 대해서 어떤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 만나본 적 있습니까 어떤 유형의 문제에서 만나본 적 있습니까 어떤 유형의 문제에서 만나본 적 있습니까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걸 고르세요 그래서 만나본 적이 있죠 됐습니까 선택 의무문은 등의 접속사 or 사용해서 a or b 명사면 명사 형용사면 형용사 이런 식으로 Do you like fish or cheese fish or cheese 좀 이상하다 Do you like fish or meat Do you like hamburgers or pizza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형태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밥과 빵 중에 어느 걸 좋아하니 어느 것을 아 좋아하니는 아니고 좋아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는 한국 사람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Do you want rice or bread 그러니까 뭐라고 그런다 I want rice 뭐 상황에 따라서 I want bread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얘기 나옵니다 yes, no 절대 하지 말라고요 됐습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로 대답한다 그래서 잭은 테니스 좋아하니 골프 좋아하니 yes, no 때리시고요 뒤통수 됐습니까 그래서 쭉 읽겠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Do you like tennis or golf 했더니 He likes golf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 자 그 다음에 원래는 우리가 순서상 부과 의무문을 하기 전에 뭐 붙어 있었더라 이름이 생각 안 나죠 이름이 생각 안 나죠 이름이 생각 안 나죠 너 배고프니? 이렇게 묻는 거에 대해서 먼저 했었죠 내는 뭐 내입니까 그래서 너 배고프지 않니? 라고 물어봤는데 그래 배 안 고파 예스 예스 아이엠 헝그리 예스 그래 배 안 고파 예스 아이엠 헝그리 뭐 그런 거 배웠습니다 예스 노는 언제 정하라고요? 하고 나서 뭐 하고 나서 예 뒤에 뒤에 낫이 들어가는 건지 안 들어가는 표현인지 결정 보고 나서 예스 노 하라 했었죠 됐습니까 자 뭐 그거 알고 있으니까 부과 의무문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부과 의무문은 조금 복잡한 게 많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일단은 야 너 참 잘생겼다 이게 부과 의무문이죠 그러면 너 참 잘생겼다는 그냥 평소문이네요 그 뒤에다가 어떻게 생긴 거 집어넣는 거야? 안 그래? 이렇게 붙이는 걸 보고 부과 의무문이라 하죠 됐습니까 그 산은 참 높다 라고 한 다음에 뭐 붙이는 거? 그렇지 않니? 됐습니까 그 강 참 깨끗하지 않다 안 그래? 이렇게 붙이는 걸 보고 부과 의무문이라고 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부과 의무문은 덕목이 최대한 짧아야 되는 거죠 짧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뭐 또 뭐 수학 공식 같은 거 잠깐만 얘기하면 앞 문장에 낫이 없으면 뒤에다가 낫을 넣어줘야 되고요 앞 문장에 낫이 있으면 평소문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평소문 부분에 낫이 없으면 여기 넣어줘야 되고 있으면 빼줘야 되고 그런 거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뭐는 줄여 쓸 수 없기 때문에 앱낫은 줄여 쓸 수 없기 때문에 앱낫 I am I am diligent 뭐라고 얘기했어 지금 방금 I am diligent 나는 부질환하다 그럼 그 뒤에 붙이는 부과 의무문은 뭐라고 했죠 aren't I aren't I aren't I 를 붙여야 된다 했죠 앱낫 아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부과 의문문에 대해서는 다음 68에서 얘기하는 부적 의문문하고 연결해서 대답도 yes 를 해야 될지 no 를 해야 될지도 이것도 마찬가지 같이 왜냐하면 부과 의문문 중에서도 앞 문장에 낫이 없어서 없어서 I am handsome aren't I 하면 이거는 부과 의문문이기도 하지만 무슨 의문문이기도 하다 구정 의문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I am handsome 이라고 말한 사람이 aren't I 라고 나한테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면 뭐라고 부른다 yes you are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no you aren't 라고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까 yes no 대답하는 것도 부적 의문문문도 같이 양꺼번에 정리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뭔가 확인받고 싶어 그렇습니까 그 콘서트 9시에 시작한다고 7시에 시작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확인받고 싶다고 the concert starts at 7 doesn't it 이라고 묻는다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평소문 끝에 동사 주어 형태 isn't it doesn't he does he 형태로 붙이는 걸 보고 부가 의문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앞 문장에 not이 없으면 부가 의문문에는 무슨 수를 써서도 not을 넣는데 무조건 축약형으로 써야만 한다 is not he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뭐 해야 된다 isn't he 해야 된다 cannot him 하면 안되고 반드시 can't 아니면 힘이라고 해야 된다 cannot he 가 아니고 can't he 라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반대로 앞 문장에 not이 있으면 부가 의문문에는 not을 집어넣지 않은 상태로 씁니다 그렇습니까 I am not handsome I am not handsome I am not handsome I am not handsome 뒤에 뭐 붙일래 am I 붙있던 말 am I handsome 난 잘생기지 않았잖아 am I I am not handsome am I am I okay 수학 수업하고는 다른 식으로 공부해야 되겠지 됐습니까 영어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해 내가 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문장의 주어는 반드시 인칭 대명사로 바꿔야 된다 마이 브라더즈가 만약에 앞에 문장의 주어였어 그럼 반드시 데이로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마이 맘 앤 유 가 주어였어 마이 맘 앤 유 가 주어였어 그치 마이 맘 앤 유 는 그러면 뒤에 부가 의문문에 마이 마이 앤드 유 어쩌구저쩌구 한 다음에 부가 의문문에는 얘를 반드시 유 으로 만들어서 넣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네 생각했지 그쵸 그러니까 뭔가 미니 좀 생각하고 있어야 돼 내가 이렇게 막 끌잖아 마이 맘 앤 유 가 안문장에 있었다 이러고 있잖아 그치 그럼 너는 아 선생님 뭐 물어보겠구나 얘 암만 길어봤자 하면 뭐 할지 물어보겠구나 그럼 난 대답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쵸 마이 안문장의 주어가 마이 맘 앤 아이 였어 그쵸 그러면 뒤에는 반드시 뭐로 만들어 집어넣어야 된다 위로 집어넣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비동사 일반 동사 조 동사 됐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마찬가지 뭐 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동사와 not을 반드시 추약형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am not i 안 되고 aren't i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 했었죠 자 김씨 아저씨네요 김씨 아저씨는 경찰관이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는지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한테 확인받고 싶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경찰 동그라미라면 뭐라고 답할지도 생각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제니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제니는 고양이를 안 좋아한대요 뭐라고 묻겠죠 그쵸 근데 제니가 막 고양이를 막 껴안고 막 돌아다니고 있어 물고 빨고 있어 막 우리 고양이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지 생각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김씨 아저씨 경찰관이잖아 아니니 라는 표현은 어떻게 된다 Mr. Game is a police officer Isn't he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어난 일들을 전부 얘기해 보면 요렇게 요렇게 이 세 군데를 얘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먼저 얘는 반드시 얘가 되어야만 하고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 했고요 그 다음에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B동사니까 B동사 또 쓸 거고요 Doesn't he 있다고 돼 있으면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낫이 낫이 없으니까 여기는 넣어야 되는데 반드시 요렇게 무슨 형태에서 형으로 추가 형으로 이즈나 T 하면 안 된다 이 하나 둘 셋 네 가지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니까 왜 우리 규칙이 좀 적어요 많아요 많은 편이지만 그동안 뭐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 말하고 딸도록 얘기했고요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되는지 말하고 딸도록 얘기했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 틀릴 일은 없겠죠 실전 연습 문제에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제니가 물고 빨고 다니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봐 아 뭐라고 얘기했더니 제니 Doesn't like it Doesn't she 라고 물어봤어 그쵸 그랬더니 물고 빨고 다니면 뭐라고 대답하겠다 Yes She Doesn't 얘를 보고는 뭐라 그래 그럼 뭐 대신 왔어 Yes She Likes Cats 제니 고양이 안 좋아하잖아 이 말 맞지 그랬더니 아니 좋아하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부정의문문입니다 부정의문문 부정의문문은 Yes No 는 언제 결정을 하고 나중에 천천히 결정하세요 됐습니까 Yes No 뒤에 오는 부분 먼저 생각한 다음에 결정하시라 됐습니까 그래서 배고프니 라는 식으로 묻는 거죠 그쵸 그러면 배고프지 않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겠다 Aren't you hungry 하는거 그쵸 이런걸 보고 부정의문문이라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 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 일단 음 I am not I am I am I am hungry 거기다 뭐라고 들어간다 Yes I am 됐습니까 그쵸 그래서 B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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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사 나세 추가 형 오케이 너는 초콜릿 좋아하니 는 Do you like 초콜릿이죠 그럼 너는 초콜릿 좋아하지 않니 하고 싶으면 Don't you like 초콜릿 됐습니까 Don't you like 초콜릿 Don't you like 초콜릿 이라고 누가 물어봤는데 내가 발렌타인데이 때 받은 거 전부 다가 동생한테 줘버렸어 그쵸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가 Don't you like 초콜릿 이라고 물어봤을 때 일단 음 I do 음 I don't I don't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다 No I don't like 초콜릿 No I don't 라고 해야 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 그걸 이제 뭐 쉽게 말로 설명하려면 이렇게 밖에 안 돼요 대답이 대답하는 내용이 긍정이면 yes고 부정이면 no 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책만 보고는 알 수가 없고요 Yes No 는 I am not 이면 No I am not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냥 I am이 될 수밖에 없다면 Yes I am 그렇죠 No Yes Yes No 는 뒷부분을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를 집어넣어라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은 왜 일어나 우리말과 영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정의무문을 하면서 예스 예스의 해석이 무조건 그래 예가 아닐 수도 있구나 아니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울 때도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아셨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야 그 사람들 나는 여태까지 캐나다 출신인 줄 알았는데 아니냐 라고 묻고 나는 여태까지 그렇게 알았는데 어 저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아닌 거 같네 라고 뭐라고 물어봤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Aren't they from Canada 됐어 캐나다 출신인 경우에는 They 알죠 그러면 Yes They are 그 사람들 캐나다 출신 아니니? 그랬더니 아니 맞는데 캐나다 출신 됐습니까 캐나다 출신이 아니라면 음 They aren't from 캐나다니까 뭐라고 No They aren't from 캐나다 그 사람들 캐나다 출신 아니야? 그래 그 사람들 캐나다 출신 아니야 여태까지 몰랐냐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가 보이고 있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아니가 보이니까 됐습니까 조심하시라는 게 무슨 의문문이라고요 부정의문문이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뭐 좀 풀어보겠습니다 하나씩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1번 민준 2번 비과할든 뮤지엄 하고 쉼표 하고 뭐하나 넣고 물음표도 해보고 싶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응 성무 계속해서 계속해서 한 번 3번에 왓치라고 왓치로 눌렀는데 내 동그라미 할 때 알아서 알아서 왓치라고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됐나요 그래서 명령물이니까 뭐뭐하다 라는 의미로 시작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도서관에서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완성시키면 Be quiet in the museum 뭐라고요 정신 차리시고요 맨날 졸업니다 됐습니까 Will you be quiet in the museum 됐습니까 Be quiet in the museum Will you be quiet in the museum Will you be quiet는 몇 종 세트였죠 4종 세트죠 Will you Could you Can you Could you 상대방에 대해 뭐하기 요청하고 부탁할 때 쓰는 거죠 요청하고 부탁하는데 마침표로 하고 싶으면 무슨 문이라고요 명령문이라고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나 좀 도와달라고 마침표로 상대방한테 명령하고 부탁하고 싶으면 뭐라 그래 Help me 물음표로 요청하고 싶으면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Will you가 명령문에 대한 두가위 부분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 honest with everyone 뭐 넣어볼까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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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자 그래서 1번 2번의 명령문은 공통적으로 다 뭐로 시작하고 있다 Be 동사로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Quiet 어떤 조용한 Honest 어떤 정직한 형용사나 또는 명사 형용사나 명사를 명령문으로 어떤을 어떻다 만들거나 어떤 것을 것이다 만들어주는 가장 대표적인 녀석이 무슨 동사다 Be 동사다 착한 학생이 되주십시오 라는 명령문은 뭐랬더라 Be a good student 이런 식으로 명사를 가지고도 명령문 만들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럴 때 Be 동사를 쓸 수도 있다 Be a good student Be quiet Be hones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들은 얘들은 뭐 좀 다른 면도 있긴 하네요 얘들은 일반 동사가 사용됐는데 Watch your step 무슨 뜻일까 너의 발걸음을 보아라 이 뜻일까요 이건 영어뜻 그대로 해석하면 그 뜻이겠지만 무슨 뜻이겠어요 그쵸 뭘 조심하란 말입니까 어떤 상황에 쓰는 걸까요 Watch your step 어 아 그 약간 이 아파트에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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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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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도 쓸 수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일반적인 상황은 뭔가 좀 위험한 길을 걸어가야 할 상황에 조심해서 걸어가라는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조심조심 걸어가세요 Watch your step 됐습니까 You may fall down 이런 말 집어넣을 수 있겠죠 You may fall down 너는 뭐 할 수도 있다 넘어질 수도 있다 Watch your step Please You may fall down 됐습니까 조심해서 걸어다니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n't swim in the river 뭐 하지 말아라 강에서 수영하지 말란 얘기죠 Because the river is very dangerous Deep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말들 그 다음 계속해서 빈칸에 할 맞는 말을 골라서 긍정 또는 부정의 명령문을 완성해라 그래서 이거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보니까 이게 어느 나라일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뭐 많은 뭐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선생님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나라는 딱 두 나라 정도 떠오르네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 아니면 어느 나라 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있고 텍스트북이 뭘까 뭐 충분히 그쵸 텍스트북은 여러분 만나본 적도 있고요 뜻도 알아야 될 단어죠 중2면은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완성해보겠습니다 1번 도원 take off your shoes inside 계속해서 네 그 다음 계속해서 성모 eat too much at night 그 다음에 3번 민준 예 쉬겠다 여러분들 영어 숫자 만날 때마다 열심히 소리내서 안 읽으면 나중에 뭔 일이 생긴다 그랬죠 숫자를 못 읽는다 그건 너무 1차원적인 대답이 뭐야 내가 딴 얘기도 해줬는데 영어 숫자 만날 때마다 소리 내서 안 읽으면 뭔 일 생긴다 그랬더라 음 그런 얘기는 뭐 물론 그건 당연하긴 한데요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그건 당연해서 뭐 굳이 얘기해야 됩니까 숫자만 영어 숫자 영어로 숫자 만날 때마다 안 읽어주면 뭔 일 생긴다 그랬어요 듣기 평가 망한다 했습니다 듣기 평가 망한다고요 음 지금 우리 학원 다니고 있는 고3들이 아니 참 고3이라도 중3들이 그 얘기합니다 야 너 이제 모의고사 계속 모의고사 옛날에 지나간 것들 작년 재작년 것들 시험치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모의고사는 총 열 일곱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뭐 1등급 부터 뭐 9등급 까지 있는 건 알죠 어? 어 있긴 있어 어 맞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 어 있긴 있어 어쨌든 거기서 여러분도 한 몇 등급 정도 해야지 뭐 경북대나 영대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3등급 2등급 2등급 어 3등급에 2등급 정도 2,3등급은 해야 돼 최소한 어 그러면 3등급이나 2등급 맞으려고 그러면 17개 듣기 평가 중에서 내가 그래도 한 몇 개 정도 틀리면 그 정도 점수가 나와요 뭐 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5개 정도 틀리면 2등급이나 1등급들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17개 중에서 3개 정도일 것 같다 3개 정도일 것 같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 많이 잡아도 한 개 네? 알겠습니까? 많이 잡아 한 개 어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얘는 상대 평가가 아니야 니네 학교 애들이 아 물론 뭐 학교 시험은 상대 평가 절대 평가 뭔지 모를 테니까 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숫자 뭐라구요 그래서 얘 뭐 2,5 2,5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 뭐 듣기 평가에서 뭐 뭐 뭐 가게 가서 물건 사는데 뭐 이거 얼마에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내야 할 금액은 얼마인지 고르시오 라는 문제 음 그거 정도는 뭐 난이도에 따라 틀릴 수도 있다 치자 그래 그거 한 문제는 양보한다 치자 그럼 나머지는 다 맞아야 된다는 얘기네 어 어 아 그 사람은 문제가 다 내가 그래도 듣기 평가 잘 할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나한테 읽어야 된다 그래 소리내서 읽으라고요 근데 빌리지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 내 말 믿고 소리내서 열심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네 많이 듣는다고 뭐 듣기가 느는지 아입니까? 물론 물론 많이 들으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30분을 듣는데 듣는 공부에 투자했다 아니면 30분을 소리내서 읽는 공부에 투자했다 어 어 어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어 어느 쪽이 훨씬 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걱정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4번은 성모가 아까 했... 성모 해보자 성모 해보자 Don't be late for the meeting again 그래서 어 도헌이 의견 그러니까 내가 도헌이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제발 숙제 좀 해보라고요 어? 그게 그렇게 어려워? 내가 또 이제 슬슬 이제 빡치기 시작하는 거 보이죠? 어 너 했는 거랑 비교하면 돼? 나는 너보고 채점하라고 안 했어 어? 채점하라고 안 했고요 네 의견을 묻고 있는 거야 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ake of your shoes inside 라고 말한 거 보니까 이 나라는 어느 나라다? 아니면 일본이겠죠 중국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중국은 서양 사람들처럼 실내에서도 신발을 씻습니다 근데 뭐 아닌 집도 있고요 딱 뭐 전부 다 그렇다 이건 아닌데 일반적인 general culture 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general culture 일반적인 일본과 한국이 take of your shoes inside 실내에서는 뭐하십시오? 신발을 벗으세요 라고 했죠 그러면 요거 봤으니까 뭔 얘기 할 것 같죠? 요렇게 생긴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on't eat too much at night 아까 eat too much at night 했었는데 뭔 얘기 하는 거 같아요 결국 해석 완성된 해석은 뭐겠다 밤에 너무 많이 먹지 말라는 얘기겠죠 그쵸? 그럼 밤에 과식하세요 라고 충고하겠습니까? 밤에 과식하지 마세요 라고 충고하겠습니까? 그래서 밤에는 과식하지 말라 라는 표현은 뭐구나 don't eat too much at night 됐습니까? 뭐 했으니까 생각 해두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쉽서 안 돼 그래서 텍스트북의 뜻은 교재 교과서 됐습니까? 그래서 open your text book 네 교과서를 뭐 해라 펼쳐라 where where 25쪽 됐습니까? 교과서 25페이지를 펼쳐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two page two page two page two page two page twenty five 됐습니까? don't be late 뭐 하지 말아라 지각하지 말아라 for the meeting again 다시는 회의에 지각하지 마세요 don't be late for the meeting agai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ate 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런 녀석 꼭 있어야 되고요 open 같은 경우에도 얘는 이렇게 되기도 하죠 지금은 둘 중에 무슨 뜻이다? 열다 라는 뜻이지만 무슨 뜻도 있어? in 이런 형용사의 뜻도 있긴 하죠 됐습니까? clean도 그렇죠 clean도 동사로서는 청소하다고요 형용사로서는 깨끗한 아 clean your room 할 때 clean은 당연히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관로 안에 아참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take off의 반대말은 드디어 할 때도 했죠 그렇죠 put on 됐습니까? 착용하다 put on 벗다 take off 됐습니까? 또 put off 이러지 마시고요 푸드오프는 어떤 정해진 어떤 약속을 연기하고 미루는 걸 보고 푸드오프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그 얘기 하고 싶어요 그냥 알겠어 그래 your shoes 암만 길어봤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읽어주세요 암만 길어봤자 했는 문장 읽어주세요 take them off inside 내 방금 뭐한거야 take off하고 put on 뭐다? 이어동사라서 인칭 대명사 목적어인 경우엔 다리 사이에 낀가놓으라고요 여러분 잘 때 베개를 다리 사이에 낀가놓듯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put down의 뜻은 음 put down의 뜻은 내려놓다고 그럼 반대말은 pick up 됐습니까? 내려놓다 put down 집어들다 pick up 그래서 네 가방을 내려놓으라는 명령문을 만들란 말이죠 됐습니까? 가방을 내려놓으세요 하고 싶으면 뭘하면 되겠다? put your bag down put down your bag 두가지 버전이 가능하겠죠 암만 길어봤자 안했으니까 put your bag down put down your bag 그 다음에 부정명령문 만들라 했으니까 여기 앉지 말라라는 표현 만들란 말이죠 여기 앉지 마세요 라는 표현은 뭐다? don't sit down here you can't sit down here you must not sit down here 전부 같은 뜻이죠? 전부 같은 뜻이라고? don't sit down here you must not sit down here you must not sit down here you can't sit down here you shouldn't sit down here 또 비슷한 뜻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부정명령문이네요 그러면 뭐 뭐 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후에는 나한테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네요 그쵸 언제 이후에는 3시 이후에는 나에게 전화하지 말아라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don't call me after three o'clock will you? 됐습니까? don't call me after three o'clock will you? 됐습니까? 나한테 3시 이후로는 전화하지마 됐습니까? 그렇게 해줄거지 with you 그 다음에 긍정 명령문 그래서 너의 뭘 가지고 있는 누구를 도와주라는 명령문입니까? 숙제를 가지고 있는 브라더 좀 도와주라는 명령문을 만들면 뭐가 되겠다? help your brother with his homewor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 빈칸 만들어 놓고 많이 물어본다 했죠 외워야 할 수거 help a with b a가 b 하는 것을 도와준다 영어스럽게 하면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도와준다 아시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a가 뭐 뭐 하는 것을 도와준다 라는 표현은 이건 나중에 하잖아 그 다음 칼질환합니다 무엇을 오케이 how often fail 뭐해라 오케이 그래서 네 방 매일매일 청소하세요 라는 표현은 clean your room everyday 안 되겠죠 clean what? your room how often everyday how often should I clean my room clean your room everyday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표현 어디서 무엇을 다 타지 말아라 사이클 사이클처럼 어려운 거 하려고? don't ride a bike here 안 되겠죠 맞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쓸데없이 사이클 쓸겁니까 don't ride a bike here don't ride a cycle here don't ride a bicycle here don't ride a bicycle here 바이시클 쓸래요? 바이시클 쓰시든지 아니면 뭐 사이클 쓰시든지 좋습니까? ok where 3문 하고 있습니다 where where 칼질 합니다 where 칼질 합니다 where 칼질 합니다 what 뭐 하지 말아라 낭비하지 말아라 자 그래서 완성된 표현 don't waste your time on computer games 좋습니까? don't waste what your time where on computer games where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뭐가 필요했다 전치사가 필요했다구요 좋습니까? 오케이 잠시만요 자 그다음 제안 명령문입니다 우리 하자 우리 하지 말자 let's be a 동사원형 let's not be a 동사원형이면 하지 말자 될거구요 자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많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좋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도우리부터 시작할거에요 let's wait for him here 계속해서 2번 민준 let's read a book together 종목 let's not watch tv today 계속해서 4번 사무라 오케이 그래서 let's not buy that chair 쉼표 물음표 할거에요 let's not buy that chair shall we 됐습니까? 이번에 제안 명령문에 부가 의문문은 shall we 라는 녀석이다 아까전에는 will you 였습니다 명령문에는 그래서 여기서 글을 같이 기다리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라는 표현은 뭐다? wait for 됐습니까? let's wait for him here 그 다음에 let's read a book together shall we read a book together shall we 우리 다같이 책 한건 읽어보잡니다 let's not watch tv today 오늘은 뭐 하지 말자 다같이 let's not watch tv today let's not watch tv today 오늘은 tv 보지 말제요 let's not buy that chair 우리 저 의자는 사지 말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 다같이 소풍가자 우리 다같이 소풍가자 let's go on a picnic shall we 도서관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자 let's not be make any noise in the library let's not make any noise let's not make any noise let's not make any noise let's not be noisy 하시든지요 noise 노이즈는 명사구요 형용사형은 noisy니까 let's not be noisy 하시든지요 let's not be noisy 또는 let's be quiet 하시든지요 let's be quiet in the library let's not make any noise let's not make any noise books money any books any any books any 그럼 얘는 books 같은 애야 money 같은 애 셀 수 없는 병사죠 애니 뒤에 셀 수 없는 병사 올 수 있구요 여기 얘 보여요 예? 얘 보여요 일반적이에요 좀 독특한 경우에요 일반적이죠 됐습니까? let's not make any noise in the noise 여러분들은 make a noise make noise 라는 표현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시끄럽게 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그것에 대한 얘기 좀 해보자 말하다가 많은데 얘는 그거 쓰겠죠 그래서 우리 그것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보자 let's talk about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어마옷을 보고 전 치사 전 치사 좋아하는 말하다 토크죠 talk with me talk to him talk about it 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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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lk about it 오케이 오케이 우리 다 같이 지금은 지금 여기에 이게 don't drink too much coffee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가 되는 거야 don't drink too much coffee는 무슨 문이야 그러면 영역 문이니까 이건 누구한테 시키는 거야 다 같이 하자고 얘기하는 거야 시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don't drink too much coffee는 상대방 보고 나는 많이 마실 테니까 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너는 커피 너무 먹지 말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너는 너무 많은 커피를 마시지 말라 라는 버전을 너도 하고 나도 같이 커피 너무 많이 먹지 말라 라는 표현으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너무 많이 커피 먹지 말라 라는 표현은 뭐다? let's not drink too much coffee가 되는 거죠 let's not drink 그렇습니까? don't drink too much coffee는 너 커피 너무 많이 마시지 마 이 말인데요 let's not drink too much coffee는 우리 다 같이 커피 좀 너무 많이 먹지 말자 라는 표현을 하면 저 옆집 옆집이 싫어하겠죠 됐습니까? 안 그래요? ok be nice to our classmates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 반 친구들한테 좀 잘해줘라 친절하게 대해줘라 라고 상대방한테 시키는 표현인 거죠 이건 근데 나를 포함한 우리 다 같이 하자 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뭐가 되겠다? let's be nice to our classmates 그럼 되겠죠? let's be nice 다 같이 하자 shall we? 그러니까 be nice to our classmates 이 표현에다가 부가인물은 will you를 붙일 수 있겠죠 명령문이기 때문에 하지만 let's be nice to our classmates 뒤에 붙일 수 있는 건 shall we 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서 let's do let's not ok 그래서 1번 민준 ok 그 다음에 또 한 1번 계속해서 송목 원래는 안되지만 쓰기도 합니다. 4번 부헌 사인 민준 의견 나는 어떻다? 피곤하다. 그러니까 우리 다같이 좀 뭐하자. 좀 쉬자. Let's take a break. Shall we? He looks busy. 그는 어때 보인다? 바빠 보인다. Let's not visit him today. 우리 오늘 그를 방문하지? 말자. 가봤자 바빠서 우리이랑 같이 못 놀아줄 것 같다. It's mom's birthday. 그래서 뭐다? It's mom's birthday 해석해달라고요? 엄마 생신이다. Let's make a cake for her. 우리 그녀를 위해서 뭐해드리자? Cake를 만들어드리자. Let's make her a cake. 돼야 안 돼? Let's make her a cake. 돼야 안 되냐고요? Let's make her a cake. 돼야 안 돼요? 당연히 돼죠. 됐습니까? 받는 사람이 누구야? 헐. 주어지는 물건은 근데 메이크니까 당연히 뒤로 갈 때는 투야, 포야, 오브야. 그래서 여기 포가 왜 있는지 알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sign says no food 그럼 어떻게 해서 갑니다. 표지판에 쓰여있다. 음식 금지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say가 맨날 말하다 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됐습니까? 표지판이 말을 하겠습니까? 오케이. say의 뜻이 어떻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울 때도 있다? 쓰여있다. 적혀있다. 표지판에 쓰여있다. 적혀있다. 노 푸드라고 뭐 그림으로는 어떻게 되겠다고 이렇게 해갖고 뭐 햄버거나 뭐 이런 거 음식 같은 거 음식으로 보이는 뭔가를 그려놨겠죠. The sign says no food Let's not hit the ea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감탄문입니다. 그래서 1번 민준 Oh, she is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도혼 한 번 성모 4번 다시 도혼 도혼 오케이 자, 지금부터 뭐 해보자고 할 것 같아요? 땅콩 그려보자고 하겠죠, 당연히. 됐습니까? 이걸 땅콩 그리면 풀어지는 문제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1번 She is 2번 He is 그 다음에 3번 It is 4번 They are 하고 나서 이제 형광펜으로 바꿔서 여기는 형광펜 칠할 데가 없네? 여기는 그렇죠. 여기는 없고 여기는 그래서 형광펜 칠해진 거 앞에 됐습니까? 그래서 How lovely She is Lovely 무슨 C죠? 형용사죠. LY 끝났다고 다 부사 아니라 했습니다. 정말 어떻구나 사랑스럽구나 그녀는 She is very lovely She is really lovely 됐습니까? 를 바꿔놓은 겁니다. She is very lovely How lovely she is What a polite boy Your brother is 정말 뭐구나 정말 뭐구나 공손한 애구나 너의 브라더는 됐습니까? 너의 형 또는 너의 남자 형제 뭐 하여튼 너의 오빠 뭐가 됐든 간에 정말 공손한 사람이구나 공손한 보이구나 How nice the weather is 정말 어떻구나 정말 좋구나 날씨가 What of the pictures They are 정말 뭐구나 정말 뭐구나 정말 오래된 픽처들이구나 그림이나 사진이구나 그것들은 정말 오래된 픽처군 오래된 사진 또는 그림이군 그것들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폴라이트 요거 표지했네요 뭐 할까 여기다가 폴라이트 반대말 일단 뭐가 있다 했어 됐어요 임폴라이트 또 또 rude mean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But a polite boy your brother is 그러니까 이제 your brother가 나 막 괴롭히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괴롭... 착하게 잘 대해줬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관로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더라 그래서 1번 What a top building it is 2번 민준 3번 3번 도원 4번 성모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뭐 할 거냐 다시 평소문으로 바꿔주세요 1번 민준 It is a top building 2번 He speaks 오우 베리 잘랐어 He speaks 베리 패스트 3번 성모 It is very wonderful 너도 우양우양 잘했어 계속해서 민준 They are very boring books 그래서 형광펜 쭉쭉쭉 칠해보면 여기 칠하고 여기 칠했으니까 요렇고 요렇고요 됐습니까? 누가다 그려보면 이건 쉽게 찾고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더 주입고 비동사했고 비동사했고 됐습니까? 오케이 색칠공부 놀이하는 것 같네 이상 감탄문으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이제 써보자 했습니다 그러면 탐모스트 오케이 도헌 1번 The house is very beautiful 를 감탄문 바꾼 버전은 도헌 1번 The house is very beautiful The house is very beautiful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성무 3번 민준 서프라이즈드 3번 성무 오케이 오케이 하셨습니까 그러면 도헌이 의견 한번 들어보자 오케이 다 맞았죠? 그냥 땅콩 그려보면은 또 펜이 안 나와 야 취약에 또 많았는데 아 진짜 마음에 듣는 펜이 왜 이렇게 없냐 아 맞다 아 역시 땡큐 땡큐 오늘 봐봐 어? 김두원 정신 집중하니까 얼마나 똑똑한 소리가 입에서 많이 튀어나와 됐습니까? 제가 깜빡하고 안 했죠 그래서 일단 땅콩부터 그리면 요렇게 되고 it is I was they are 있고 하우스 맞고 그 다음에 여기엔 캐츠 맞고 what a beautiful house it is 1번 문제가 좀 어려웠죠 1번은 원래 문장은 뭐였냐 원래 문장은 뭐였습니까? is very beautiful 뭐 이런 식이었죠 그걸 많이 뜯어 고쳐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기에 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what a beautiful house it is how dirty 정말 더럽군 네 방은 이러고 있고요 how surprised I was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얼마나 놀랐었는지 내가 얼마나 놀랐었는지 그 다음에 3번의 해석은 정말 귀여운 고양이들이구나 걔들 말이야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고 what cute cat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 잠깐 장난쳐볼까요? 얘 장난치면 지금 뭐가 보이고 있다 암만 길어봤자 버전으로 하면 뭐가 보이고 있다 it is 가 있는데 그쵸 한번 읽어볼까요? 아우 Dirty is a room 이건 무슨 뜻이야? 그렇죠 네 방 얼마나 더러워 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꿔놓으면 how surprised 뭐 뜻은 좀 어색하긴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가능한 문장이고요 억지로 해석하면 내가 얼마나 놀랐었더라 가 되는 거죠 이거 됐습니까? 그래서 was I 는 물음표가 거고요 I was 는 느낌표가 어울리겠죠 그래서 얘는 감탄문이 되는 거고요 이러면 의문문이 되는 거고요 달라진다라는 점도 그래서 이제 감탄문 할 때 뭔 얘기도 했냐 아 여러분들 what의 뜻은 비슷한 거 두 개 그 다음에 지금 배운 세 번째 what은 의문 대명사로도 쓰이고 의문 형용사로도 쓰이죠 그렇죠? what color 할 때는 의문 형용사일 거고요 what do you like 할 때는 의문 대명사일 거고요 어쨌든 둘 다 의문사고요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is it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문사가 아닌 지금부터 깜짝 놀라는 말을 시작할 건데 어떤 것 때문에 놀라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감탄문 시작의 사인이 되는 what이다 이거 마찬가지 how do 의문문으로 써도 의문사로 써도 두 가지 뜻이 있죠 의문 형용사 의문부사 뜻으로 얘기하면 어떤 how are you 의문 형용사 how do you go to school 방법 묻는 의문부사 의문사 말고 이제 무슨 뜻도 있다 깜짝 놀라는 말을 시작하겠다 라는 싸인이 되는 how do you your room is 정말 더럽군 감탄문을 시작하는 싸인으로서의 의문사가 아닌 what 의문사가 아닌 how 또 여기서 배우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을 안합니다 그들은 정말 운이 좋구나 그들은 정말 예쁜 소녀구나 그 게임 정말 신이 나는구나 그들은 정말 영리한 학생들이구나 다시 불러와야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1번 민준이 가보자 오케이 계속해 2번 송목 보면서 내가 잠깐씩 보여준 이유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생각하란 말입니다 3번 도원 4번 그들은 정말 아참 여러분들의 의견을 생각할 시간 가졌죠? 됐습니까? 그 다음 4번 송목해볼까? 아우 수수단 치우 이러면서 막 티 많이 내네 각자의 의견 생각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도원의 의견 서빙 kil 예 송목해 년 한W 몇 번 번지술 3번에 그럼 니 의견은 뭔데 아 아 으 이렇게 그럼 민준이 의견 오케이 얘 명사지 그렇지 오케이 명사를 문장 속에 쓸 때 뭐 셀 수 있나 없나 그렇게 따져야 되고 처음 얘기하는 건데 하필이면 한계인지 따져봐야 되고 너도 알고 나도 아는건지 뭐 특별한 뭘 얘기하는건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얘는 뭐 how exciting the game is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으로는 그거를 넣는다는 티를 내기 위해서 이런거 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버전이 맞는 버전이다 나머지 땅콩 여기있고 땅콩 여기있고 땅콩이라니까 진짜 땅콩인지 알라 주어동사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줄 그을 수 있으니까 거울에 밑줄 그니까 what 앞에 있고 수치단체 밑줄 그을 수 있는 명사니까 what 앞에 있고 나머지 애들 명사가 없는 애들은 1번과 3번은 how lucky how exciting 됐습니까 근데 how exciting the game is 라고 말하는 사람이 똑같은 얘기 여기 옆에 있는 문장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 여기에다 이 표현에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여기다가 I를 넣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으면 뭐가 될까 내 의견은 의도는 안 해 되겠죠 근데 얘는 다시 이 버전이죠 얘도 느낌표 버전으로 바꾸면 뭐가 되겠다 느낌표 버전으로 바꿔달라니까 느낌표 버전으로 바꿔달라니까 느낌표 버전으로 바꿔달라니까 누가 다 해서 이렇게 선생님 여러분들 눈에서 발사했죠 누가 다 발사했어요 그런 다음에 감탄문 바꿔보세요 어떻게 되겠어 그런 다음에 감탄문 바꿔보세요 내가 얼마나 신이 나는지 why are you so excited because of the what game because of the exciting game exciting 게임을 한 나는 excited 되어졌다 ing 형태는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드는 이란 뜻에 현재 분사고 그 다음에 얘는 excite의 몇번째 녀석이야 세번째 녀석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이란 뜻의 pp 과거분사 요새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됐습니까 입장받긴 어떤 시 excite의 뜻이 excite 원래 형태인 excite의 뜻이 뭐니까 신나게 만들다 흥분시키다 라는 뜻이니까 얘는 흥분시키는 얘는 흥분되어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선택 의문물입니다 1번 도원 2번 민준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3번 송모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도원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뭐 그는 축구 좋아하니 아니면 야구 좋아하니 여기에 희가 송모라면 니가 여기 있는 송모를 보고 뭐라고 대신 대답해준다 둘 뭐 사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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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소울래기가 서울에서 온 애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 소울래기가 구미가 어떤 동네인지도 모르고 여러분들한테 구미의 촌놈인 여러분들한테 Will you go by bus or subway? 그러면 뭐라고 내가 말래? I will go by bus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됐습니까? 소울래기 뭐... 어? 지하철 없는 데도 있어? 휴대니까? 됐습니까? Hey, who does she like better, Brian or Kevin? 그냥 누구도 좋아해? Hey, 여기는 who 보다는 뭐가 낫겠다 Which person does she like better? 가 더 낫겠죠 Which person이 무슨 뜻이게 어느 사람을 어느 쪽을 그냥 좋아하니 Which do you want to learn? 어느 거 배우고 싶어? Chinese or Japanese Which do you want to learn? Chinese or Japanese Which do you want to learn? Which do you want to learn? Which do you want to learn? Chinese or Japanese Which do you want to learn? Chinese or Japanese 어? 생각해본 적이 없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글자 쓰는데 오케이 그래도 쓸모... 조금 더 쓸모 있는 건 Chinese일걸? 카이니즈일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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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런걸로 결정을 안 합니까? 그런 이유는? 쓰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쓰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아... 인구수가...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배우는게 좋겠죠 그래야지 내가 만난 외국인이 그 언어를 쓸 뭐가 높여져? 확률이 퍼센테이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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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지죠 오케이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Is she your sister or cousin? Do you like winter or summer? 그 다음에... 여기는 사람이 있네요 두칸이 아니니까 Who is your brother? 아니 Who is your boyfriend? Peter or Sam? 인데요 여기는 답으로써 Which person? Which is your boyfriend? 할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위치가 좀 더 답이겠다 Which is your boyfriend? Peter or Sam? 예스 때린다 그렇습니까? Peter is my boyfriend 또는 Sam is my boyfriend 라고 대답한다 예스 노 대답하지 않는다 했죠 니가 파란색이니 분홍색이니 You're back 안방 길어봤자 그래서 Is your back blue or pink? 라고... 성모한테 물어봤다면 아이 뭔데 하하하 어? 하하하하 라고 대답합합니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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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아니다 어? Neither It is neither blue nor pink 그렇습니까? It is black 오케이 A, B 우리쵸 잘했어 근데 딱 말도 했었어야지 알겠습니까? 둘 다 아니다 Neither A nor B 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느 개도를 너는 더 좋아하니 가을이니 봄이니 라는 표현은 뭐라고 하겠다? Which season do you like better? Spring or fall? 오케이 요즘 뭐 난 뭐 뭐 Fine dust를 엄청 싫어하는 애가 있다 치자 Fine dust 난 질색이야 Fine dust가 질색인 애는 뭐라고 대답하겠다? Which season do you like better? Spring or fall? 이라고 물어봤더니 아 나 Fine dust 정말 싫어 라고 하는 애는 I like fall better 라고 대답하겠죠 그쵸? 왜? Fine dust를 싫어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Fine dust의 뜻은 뭐다? 미세먼지 오! Fine 좋은 먼지야 Dust는 먼지란 뜻입니다 오 Fine 선생님 좋은 먼지 아닙니까? 하하핫 그래서 Fine이 무슨 뜻도 있지만 How are you I'm Fine 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미세한 이란 뜻도 있다 미세한 이란 뜻도 있다 그래서 Fine Dust는 좋은 먼지가 아니고 미세한 먼지입니다 하하핫 어우 좋은 먼지 하하핫 아하핫 좋습니까? 그리고 참 Fine은 무슨 뜻도 있냐 하면요 벌금이란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어? 울트라 파인 더스트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너 바지 샀냐 아니면 실벤 샀니? 무슨 시제 표현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겠다 디디바이 팬츠 올 슈즈 어? 그가 현관에 벗어놓고 와야 되는 걸 샀다면 히 버트 슈즈라고 답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히 버트 슈즈 그 다음에 묻고 답하는 거네요 그래서 창문 누가 깼어? 타미야 마이크야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broke the window? tom or mike 했더니 답이 tom broke the window 근데 tom broke the window 쓰기 너무 귀찮은데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 탐 디디드 됐습니까? who broke the window 탐 마이크 어떤 사람 누군가가 언제 한 행동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 과거에 한 행동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 속에 뭐 들어와 있어 됐습니까? 탐 디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구 문이 너희 어머니는 선생님이냐 의사냐 했더니 쌤이래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Is your mother a teacher or doctor? 했더니 She's a teacher 그 다음에 Which subject를 Do you는 like 아니? 어찌 better? math니? 아니면 science니? 라고 물어봤더니 사이언스 더 좋아하니까 완전한 문장으로 대답하니까 아유 쓸데없이 I like 사이언스 그냥 배달아가 사이언스 완전한 문장으로 하겠으니까 better than math 오케이 than math 해석 해석 뭐야 생략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I like science better than math 난 과학이 더 좋아 수업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부가의 문문부터 갑시다 이제 순서대로 됐습니까 부가의 문문 뭐 여기 동그라미 했었고 뒤에 이렇게 한 다음에 쉼표 한 다음에 동그라미 여기도 했었고 여기도 했었고 여기도 했었고 누름표 붙였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했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동그라미 총 주의해야 할 부분이 총 몇 군데 있었다 총 세 군데가 있었죠 얘부터 얘기하면 뭐하라고요 꼭 암만 길어봤자 하라고요 됐습니까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 다음에 예 뭐라고요 자 이번 이번 부분은 이게 뭐 여기 점선으로 표시해야 될 거야 점선으로 표시해야 될까 이번 부분은 점선으로 표시해야 돼 자 그러면 1번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거는 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냐 라는 거 됐습니까 he is very kind isn't he 하겠죠 됐습니까 뭐 여기에 대한 버전으로 바꾸면 michael is very kind isn't michael 하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점선으로 표시한 이유는 여기 지금 낫이 없을 때는 여기에 낫을 넣어야 되죠 하지만 여기 낫이 있으면 여기는 낫을 빼야 된다 했죠 michael isn't kind is he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아이엠 핸섬 아이엠 핸섬 여기다 붙여놨어 아이엠 핸섬 3번 동그라미 주의사항 뭐 aren't I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축약해야만 된다 됐습니까 총 4군데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 1번 뭐 동원이부터 해보자 타야 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1 2 3 4 내 문제가 뭐를 가지고 이 4가지 주의사항 1번 번호 붙여놨어 1번 주의사항 2번 주의사항 3번 주의사항 4번 주의사항 뭐를 가지고 문제를 낸 건지 구분해보면 되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성목 계속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했는데 나는 뭐 엄마가 오늘 맘스터치에 뭐 시켜먹을까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 아침에 뭐라고 대답할지 생각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3번 부원이 알아요 민준이 오케이 알았어 그래 민준이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는데 every four days 이렇게 하자 7 times a week 7 times a week she eat meat she eats meat 라 치자 7 times a week she eats meat 라 치면 뭐라고 대답할지 됐습니까 7 times a week she eats meat 라는 정보를 내가 알고 있으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어 그쵸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었고 그게 오늘이라면 뭐라고 답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테드는 이름만 테드지 한국 사람이야 됐습니까 한국에서 나고 자랐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라고 답할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테드는 한국 사람이고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고 맨날 한국에서만 살았으면 뭐라고 말했더니 테드 can't speak Korean can't he 했더니 뭐라고 대답하겠다 yes he ca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테드는 한국어 말할 줄 알잖아 can't he 못하니 아니 그는 할 수 있어 가 되는 거죠 이 해석이 됐습니까 아 yes he can speak Korean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맘스턴치라는 얘기만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이나 한다 그럼 어떤 말 들었더니 you like hamburgers don't you 했더니 뭐라고 대답한다 yes I do 너는 햄버거 좋아하잖아 안 좋아하니 아닌데 좋아하는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었어 어떤 말 들었어 it is very hot today isn't it 그랬더니 no it isn't very hot today are you insane are you crazy it's winter now 됐습니까 미쳤어 지금 겨울인데 이 자식아 됐습니까 이런 말 하는 애 봤더니 막 스웨터 다섯 개 입고 오리털 파카 입고 거위털 파카 입고 이불 뚫뚫 말고 그렇죠 온몸에 입을 막 두르고 담요 덮고 모자 쓰고 그렇죠 장갑 세 개 끼고 됐습니까 양말 다섯 켤레 신고는 뭐라 그러고 있다 그러고는 뭐라 그러고 있다 it is very hot today isn't i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말을 들었는데 she goes she goes to it meets 7 times a week 그면 어떤 말 들었더니 she doesn't it meet does she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한다 yes she does 됐습니까 왜 자 she eats it she eats meat 7 times a week 그거 뭔 뜻이야 그녀는 일주일에 일곱 번 고기 먹는대죠 그러면 그녀는 고기 안 먹잖아 먹냐 그래 먹어 일주일에 일곱 번씩이나 먹어 이런 식으로 답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업법상 어색한 부분 아참 그래서 여기 번호 보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1번은 민준 이 1,2,3,4 4가지 규칙 중에서 뭘 가지고 문제를 낸 거야 1번 문제는 4번 가지고 암만 길어봤자 꼭 하라는 걸 확인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성모야 뭐 가지고 문제를 낸 거야 이 둘 중에 고르라고 했으니까 1,2,3,4 4가지 규칙 중에서 아 여기 있는데요 2번 가지고 낸 거죠 2번 가지고 2번이 뭔데 여기에 낫이 없으니까 여기는 낫을 넣어라 저러고 있습니다 환장하러 오시죠 그 다음에 도우나 이거는 1,2,3,4 isn't하고 doesn't 중에 고르라 했으니까 여기 1,2,3,4 4가지 규칙 중에서 몇 번 규칙 가지고 낸 거야 1번 가지고 낸 거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니까 됐습니까 여기에 비동사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성모야 4번은 1,2,3,4 4가지 규칙 중에서 뭐 가지고 낸 거지 더드랑 doesn't 중에 고르라 했으니까 2번 가지고 낸 거죠 여기에 뭐가 있어 낫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하지 마라 낫 넣지 말아라 낫 넣은 버전이 맞냐 낫을 넣지 않은 버전이 맞냐를 물어본다 됐습니까 요즘 일반화가 잘 안된다 어떤 규칙을 관찰하고 나서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규칙인지를 잘 못 찾네요 이즈트 이즈트 더즌트 히 더즈 히 가지고 낸 거잖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잘 찾아야지 뭔가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쳤어라 1번 도원이 해볼까 이런 문제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되죠 그래서 그래서 틀린 데가 없다 틀린 데가 없다 오케이 계속해서 문제 잘못했을 수도 있고 틀린 데가 없을 수도 있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민준 디드 이로 꽂혀야 된다 오케이 그럼 성모 의견 읽어줘 허러부터 이즈트 이즈으로 해야된다 이거 홀인데 홀면 쉬 되는 거 아니야 홀 보이스 홀 보이스 무슨 뜻인데 그냥 목소리 그냥 목소리는 남자야 여자야 여러개야 응 이거 진짜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되냐 몇만 번 해야 됩니까 이거 응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4번 규칙 가지고 낸 거죠 다시 보여줄까요 이거 가지고 낸 거죠 앞만 길어봤자 똑바로 했냐고 물어보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허브 보이스 이즈 미어 이즈닛 이라고 물어봤는데 허브 보이스가 내 목소리하고 똑같아 그쵸 그럼 뭐라고 대답할래 허브 보이스 이즈 미어 이즈닛 했는데 들어봤더니 쌤 목소리 같아 그럼 뭐라고 대답할래 다 안 하지만 아직 엄마 안 안 안 안 안 안 그거 해줘야 돼 이거? 어? No, it isn't Her voice sounds... My English teacher Her voice sounds like my English teacher Her voice sounds like my English teacher It's really annoying 저 개 짜증 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몇 번 가지고 낸 거야? 성모한테 물어봐야지 이거는 몇 번 가지고 시험 문제 낸 거야? 1, 2, 3, 4, 5 중에... 아, 1, 2, 3, 4 중에 뭐 가지고 낸 거냐고요? 얘 2번이죠 됐습니까? 낯이 있는데 또 넣어서 틀렸죠 됐습니까? 내가 이거 공들여서 지우고 나서 점선했다 왜 했겠니? 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부과의 부분을 사용해서 다시 써라? 뭐 다시 쓸 곳까지 있습니까? 여기에 일단 이거 전부 이렇게 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그럼 가봅시다 1번 성모 이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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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성모 아이 성모 성모 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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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두원 해보자 아 아 아 나이가 이렇게 그냥 드리고 해왕 mos 이준씨 이 말 들은 사람이 두 살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말 들은 사람이 애완견샵 주인이야 아 이런 정보로는 여러분들의 편견이 가실 수 있겠네 애견샵 주인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지 됐습니까? 이 말 들은 사람이 나야 됐습니까? 나라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켈리는 호주 사람이고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호주에서 사는 사람이고요 켈리는 그렇다고요 이 말 들은 사람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한국 사는 사람이에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4번 도원이가 한 번 더 해보자 same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들 둘이는 태어나서 한번도 만난 적이 없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 썼던 빨간색으로 썼던 것도 의견부터 들어봅시다 성모의견은 동훈이 의견은 동훈이 의견은 나 맞습니까 민준이 의견은 이거 뭘 이렇게 고민합니까 제일 먼저 앞만 길어봐 누가 다 했어 앞만 길어봤자 했더니 뭐 되고 데이 되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둔데 나시 없으니까 돈떼이 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들 둘이는 만난 적 없으면 뭐라고 대답하겠다 they aren't 쌤과 에마는 같은 중학교 다니잖아 돈떼이 아니 그래 계속 맞는 적도 없어 무슨 같은 중학교에 다녀 생판 남남이야 그 다음에 you can play baseball can't you 라고 두 살짜리가 들었는데 뭐라고 대답하겠다 no I can't 아직은 못해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doesn't have a pet does he 라고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이 남자가 나라면 yes he does 됐습니까 졸라 이상하게 생긴 개 한마리 집에 있는 것 같더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kelly is your sister isn't she 했는데 kelly는 계속 호주사대고 이 말을 들은 사람은 계속 한국 살았다면 no she isn't my sister 됐습니까 걔 누군데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4번에 2번 도움이 부터 해보자 불 파닉스 파닉스 안하셨습니까 파닉스 파닉스는 정확하게 있는게 목표가 아니구요 맞든 틀리든 신나게 있는게 목표입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대답까지 오케이 계속해서 2번 계속해서 송모 자 의도해졌내로 다 쓰여졌나요 확인하세요 오케이 계속해서 3번 민준 그래서 도원희 의견 한번 들어볼까 다 맞는거 같다 앤드루 가필드라는 배우가 있는데요 어느 영화에 나왔는지 혹시 알아요 몰라요 앤드루 가필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 나왔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개봉한 영화로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였나 거기 나왔습니다 집에서 가는 방법이 없대요 거기에서 스파이더맨 다른 차원에서 온 스파이더맨 역할을 했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휘겠다 쉬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 참 의견 1번에 워전 2시더 그래서 아까전에 이쪽에 2번에 1번 한번 다시 볼래 2번에 1번 여기 있네요 잘못 말한게 아니고 니가 뭘 모르고 있는거죠 잘못 말했다면 한번 실수로 끝나야 되는데 아까도 틀렸잖아 틀린게 없다고 그랬잖아 니 아까 이거 그쵸 이거 틀린거 없다고 너한테 처음 시켰을 때 얘기했죠 그쵸 그랬더니 홀 보이스는 아 그녀의 목소리 어 그것이지 그녀의 목소리가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 이거 야 그녀의 목소리가 남자야 여자야 물어봤잖아 대답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아 혹시 스피치가 뭔 뜻인지 나는 전혀 몰랐다 스피치가 뭔 뜻인지는 몰라도 헐 스피치라고 되어있는 거 보니까 이거 100% 무슨 품사야 명사죠 소유격 뒤에 있는 명사 어 무슨 워전 뜻입니까 계속 똑같은 거 틀리고 계십니다 스피치의 뜻은 뭐던가요 뭘 것 같아요 연설이겠죠 스피크의 명사형 그녀의 연설은 끝내줬어 her speech was excellent wasn't it 무슨 wasn't she야 wasn't she는 어 그녀의 연설이 남자냐 여자냐 어 그녀의 목소리가 남자냐 여자냐 라는 질문하고 똑같잖아 그랬더니 yes her speech was excellent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가 이제 이게 아까 전에 너 전번에 이거 할 때 부지하게 틀렸었어 본교제에서 너한테 내가 막 시켰는데 엄청나게 틀려가지고 내가 걱정하면서 뭐라 그랬더라 아 이거 꼼꼼하게 복습해 너에게는 몇 번의 기회가 더 남았어 두 분의 기회가 더 남았다 그랬어 그치 여기 두 번째 기회인데 두 번째 기회에서도 이러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이제 한 번의 기회가 남으셨네요 또 안 풀어올 예정이 좋은데 숙제로써 어때요 어 뭐 손 어 연필 들어라 내가 뭐 집에 가는 집에 가 있는 너한테 원격 조정할까 어 집에 가는데 내가 카톡으로 야 김도 카톡 보내 김도원 가방에서 빨리 영어책 꺼내 어 페이지 몇 페이지 펼쳐 어 연필 들어 어 문제 풀어 지금부터 내가 40분 줄 테니까 그리고 나랑 화상통화해 지금부터 응 니가 풀고 있는 모습 실시간 중계해 뭐 이렇게 할까요 어 니가 무슨 로봇입니까 어 아니잖아요 내가 너한테 이런 학습에 관련된 얘기를 언제까지 할까요 응 오케이 부정의 의문은 예스 노는 언제 정해라 나중에 정해라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1번 민준 응 다행인 be on your desk 얘는 you're books 구요 됐습니까 you're books 구요 그 다음에 책상 위는 깨끗해 됐습니까 됐습니까 내가 지금 이거 왜 하고 있어요 대답하란 말이죠 어차피 전부다 물음표 있는 거 같은데요 냈다 됐습니까 누군가가 A하고 B하고 대화하는데 A가 B한테 Aren't they on your desk? 라고 물어봤어 근데 B가 대답해야 되는데 책상은 가 아주 깨끗해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성모 Isn't Sandra a high school student? Sandra 지금 공갈적 꼭지 물고 있어 됐습니까? 공갈적 꼭지가 뭔지는 알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그럼 뭐라고 대답할지 됐습니까? Isn't Sandra a high school student? 하고 나서 Sandra 딱 쳐다봤더니 입에 쭈쭈물고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3번 민준 Don't you carry your umbrella? 그래서 우리 엄마는 나를 엄청 걱정하셔 그래서 5단으로 접히는 우산을 내 가방 안에 넣어놨어 됐습니까? 오케이 5만원이나 하는 건데 하나 사주셨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뭐라고 대답할지 Don't you carry your umbrella? 오케이 4번 어 어 어 어 어 해보자 해보자 Didn't you finish the work? didn't you finish the work? 했어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도헌이한테 도헌이한테 지금 이 워크북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다 그렇죠? 워크북에 관련돼서 Didn't you finish the work?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뭐라고 대답했을까? 도헌이 지금 계속 연필 들고 열심히 뭔가 쓰고 계시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지 이유가 도헌이라면 됐습니까? 자 그래서 Aren't they on your desk? 했는데 책상 위가 깨끗하면 송무야 뭐라 그럴래? No, they aren't on my desk 라고 대답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은 너의 책상 위에 없냐? 그랬더니 그래 없어 됐습니까? No, they aren't on my desk 됐습니까? 네 책상 위에 없어? Aren't they on your desk? Aren't your books on your desk? No, they aren't on my desk 너의 책들은 너의 책상 위에 없냐? 그래 없는데 됐습니까? No, they aren't 그 다음에 Isn't Sandra a high school student 라고 물어봤는데 공갈절 꽃길 묶어있으면 뭐라고 대답하겠다 No, she isn't a high school student Sandra는 고딩 아니냐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래 아니야 No, she isn't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n't you carry your umbrella 라고 물어봤는데 그게 들어있으면 뭐라고 하겠다 돈 네 Yes, I do 그래서 그래서 너는 우산 안 가지고 다니니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 가지고 다녀요 Yes, I do 됐습니까? 응? 됐어요? 그 다음에 Did you finish the walk? 라고 도원이한테 물어봤더니 도원이가 뭐라 대답하더라 Did you finish the walk? No, I didn't 아니 아, 그래요 아직 다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을 부정 의문문으로 바꿨어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데 묻는 느낌으로 바꾸고 근데 나 또 집어넣어라 그래서 1번은 뭐가 되겠다 Didn't she your grandmother 됐습니까? Didn't she your grandmother 라고 묻는데 그 말을 she가 옆에서 듣고 있고 엄청 화를 내 왜냐하면 눈알아서 됐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지 됐습니까? 쌍질이 막내입니다 저기 미친 새끼 아니야 막 이러면서 Isn't she your grandmother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 저기 미친 새끼 아니야 저기 안경 좀 맞춰줘야 되겠다 됐습니까? 라면 뭐라고 답할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Isn't it raining now? 라고 물어봤어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받았다면 뭐라고 답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물어보란 말입니까? 뭐라고 물어보란 말입니까? Don't they like watermelons? 물음표 안한 놈들 다 틀렸어 됐습니까? Don't they like watermelons? 라고 물어봤어 걔들은 수박이라면 환장하는 애들이야 됐습니까? 그럼 뭐라고 답할지 그 다음에 Amy can't play the guitar 인데 Amy는 유명한 기타리스트야 됐습니까? 이거를 일단 묻는 말은 뭐가 된다? Can't Amy play the guitar Can't Amy play the guitar 라고 부르는데 에이미는 기타리스트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Isn't she your grandmother? 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누나가 막 화내면서 뭐라고 화내면서 듣고 있고 나는 뭐라고 대답한다 No, she isn't my grandmother She's my sister You should apologize to her Apologize 뭐하다? 사과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무슨 질문을 들었더니 Isn't it raining now? 그랬더니 뭐라고 답한다 No, it isn't raining now 지금 비 내리는 중 아니니 그래 비 안 내리고 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n't they like 노르멜론 라고 물어봤는데 뭐야 수박이라면 환장한다면 Yes, they do 아니 걔들 수박 좋아해 그 다음에 Can't Amy play the guitar 라고 물어봤는데 에이미 직업은 기타리스트야 Yes, she can play the guitar 그래서 에이미 기타 못 치니 아니 저어질 수 있어 됐습니까? Yes가 아니라고 해석되고 No가 그래라고 해석되는 무슨 의문문? 부정의문문 그래서 Yes는 나중에 정하시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아 이거 또 시작됐네 넌 뭐 갑자기 왜 No를 뛰냐? 오늘 끝내야 됩니다 됐습니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너 영화 안 좋아하니 뭐라 그러고 있어요 Don't you like movies 했는데 근데 이것만 가지고 만약에 얘가 이 부분이 없으면 이건 답이 하나로 정할 수가 없죠 근데 I like action movies 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라 그러겠다 Yes I do 너 영화 안 좋아하니? 아니 좋아해 나 액션 영화 좋아해 그 다음 Isn't your father a teacher? 했어 근데 He's a musician 이라고 했죠 그쵸? 그러니까 답은 뭐다? No He Isn't 어 저 쉬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그래서 너 아버지 선생님 아니니? 그랬더니 그래 아니야 음악가야 뮤지션의 뜻은 쉽게 추측할 수 있죠 뮤지션의 뜻이 뭐라고요? 아 매지션입니까? 와우 쉽게 추측할 수 있죠 이러니까 옛다 마술사 여기 뮤직 혹시 안 보십니까? 음악가 음악이겠습니까? 음악가 음악가 내 종이비행기 잘 날면 Yes I can make a paper plane 너는 종이비행기 못 만드냐? 아니 난 만들 수 있어 내 종이비행기 잘 날아다녀 됐습니까? 그 다음 너는 과거 시제 우유 안 샀었니? 라는 표현이 뭔데? Didn't you buy milk? 했는데 응 안 샀어 No I didn't buy milk 그 다음에 그것은 네 모자 아니니? 그랬더니 내꺼 맞대요 그래서 Isn't it your cap? 했는데 내꺼 맞으면 Yes It is my cap Don't you have a sister? 누이나 여자 형제 없냐? 그랬는데 없으니까 No I don't have a sis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 시험 치는 것처럼 시험 쳐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는 좀 잘 해야지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pronto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